어 일단 2패드 하고있어 오 열심히 공부했네 조금 틀린것도 있지만 잘했어 열심히 했는거 선생님이 공부했는걸 알겠다 오케이 성모 시작 It's time to get up It's time to get up 계속해서 다음 문장 Today I have a test Today I have a test 계속해서 Where's my watch Where's my watch Where's my watch 계속해서 It's 613 It's 613 It's 613 자 근데 도헌아 니 호응이는 알겠지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래 오케이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The number 13 This is bad luck 오케이 계속해서 I go into the bathroom 뭐라고? I go into the bathroom I go into the bathroom 내려 오케이 계속해서 학교로 대답 듣고싶어서 못보답하게 해봤는데 뭐야 학교로 학교로요? 응 어 Where are you going now 그렇지 그래서 누가 다하는 나는 가는 중이라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 비동사 그렇죠 그래서 are you 잘 기억하고 있네요 계속해서 What's that Under the fence What's that Under the fence 그럼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영어로?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Under the fence 오케이 저것은 어디가고 없네 What's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무엇이 내가 왜 필요해?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That Under the fence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갔어? 어 어찌 시가 길어서 뒤로 왔어 어찌 저것이야? 어떤 저것이야? 어찌 저것? 어찌 저것은 도대체 뭐야? 어찌 저것이 뭔데? 어찌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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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다고 어떤 것이겠지 어떤 것 어떤 것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It's black cat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It is a black cat It's a black cat It is a black cat 은 돼 안 돼? 안 돼요 어 그래? 아 되기네요 되기네요 It's가 뭐 해준 말이야? It's가 it is에 해준 말이야 예 계속해서 Oh no Three Sign of bad luck 오케이 Three면 하나야 여러 개요 여러 개요 그러면 징조가 하나야 여러 개요 여러 개 아 사인스 응 뭐라고 그래서? Oh no Three signs Of bad luck 오케이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을 선생님이 전에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영어는 여럿일 때 여럿이라고 했고 네 해야 돼 네 맞습니까? 계속해서 I'm afraid I'll fail the test I'll 뭐 해줄 인말이야? I will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언제 할 일을 언제 걱정하는 거야? 언제 있을 일을 언제 걱정하는 거야? 언제 있을 일을 언제 걱정하는 거야? 미래에 있을 일을 지금 현재 뭘 보고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걸 알아? Will I will fail 언제 망치는 거야? 미래 오케이 Will 무슨 씨야? 조동사 저 오 아 양념 씨 오 조동사가 망념 씨야 오 아네 그렇죠 조동사 뒤에는 하다 씨의 원래 모습 네 하다 씨가 어쨌든 없는데 fail의 뜻이 뭐니까? feel의 뜻이 망치다 망치다 망하다 실패하다니까 무슨 씨예요? 하다 씨요 하다 씨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했고 시험도 잘해주세요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괜찮 다음은 뭐죠?